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뭐 숄록 홈즈 같다느니 이런 소리는 싫어해? 외모도 재산도 성격도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무슨 독수리야? 하조야? 아니 뭐 인간 망원경이라도 해? 정확하게 말하면 초시력. 은강그룹 은선호 회장님 직속 변호사 양진무입니다. 정말 보기와는 다르게 입력자시네요? 우리 움직일 수 있는데 이 팔아야. 그러니까. 얼굴을 왜 이렇게. 아퍼. 야 왜 엉뚱한 대로 뛰어? 3시 방향이라고 했잖아. 장난 아니야? 내가 뛰어도 이거보단 빨라 있어. 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기술이냐? 이제 겨우 실마리 찾았는데. 여기서 포기해? 그러니까 기억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처럼 어디에 있든 내가 꼭 찾아냈 테니까. 나에게는 남들과 다른 비밀이 있다. 난 독수리의 시력을 갖고 태어났다. 독수리보다 몇 배나 뛰어난 초시력. 나는 뛰어봤자 내 눈바닥 아니야. 히어로맨틱 수사극 굿잡. 8월 24일 첫 방송.